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고1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고 1 학교 들어가면 고등학생이 되는 건데요. 겨울방학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을 거고 인강도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예비고 1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현두핑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올해 그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세 가지예요. 내신제도 개편. 많이 들어봤겠지만 내신제도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입학 예정인 학교 특징 파악하기. 겨울방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신제도가 바뀌었죠. 기존에 9등급제였어요. 그러니까 상위 4%면 1등급이고 2등급은 7%. 3등급이 12%까지 해가지고 1, 2, 3등급이 좀 메인이죠. 이렇게 구성되던 것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5등급제로 바뀌죠. 무려 10%가 1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24%가 2등급이라서 누적 34%예요. 여기 두 개 합치면 11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도 안 돼. 거의 3등급 중간까지 2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등급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당연히 변별력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점수를 좀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점수를 좀 촘촘히 가져가서 공통, 공통, 동, 동 같은 점수를 방지하는 거죠. 일단 무조건 공부해야 돼. 5등급제라고 해서 절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4등급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네 4등급은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에요. 얘네 4등급은 안 한 거야. 이거 7, 8에 섞여 있잖아. 그렇죠? 안 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1등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 봐봐. 색깔도 얘 파란색이고 주황색이야. 이거 말고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 알겠죠? 내신제도 개편됐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겨울바에도 좀 빡세히 공부하세요. 수학이 뭐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로 5등급제지만 이거는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선생님 예비고루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다 그냥 어? 대충 1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에세인을 찍니? 절대 안 돼. 무슨 1등급이야. 열심히 하셔야 돼. 두 번째는요. 입학 예정인 학교 특징 파악하기인데 아직 학교 결정되진 않았죠. 원서를 쓰고 이제 합격자 발표 1월이나 2월에 나오겠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거야.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러분 학교를 검색해 보시면 학교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모두 다 고시를 해놔요. 그럼 거기서 이제 평균이나 등급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 이거는 2학년 자료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해놨던 건데 자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이 있어. 그거 세 가지로 보통 등급을 매기죠. 학교 등급은 아니고요. A, B, C, D, E로 이제 공시를 하는데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C는 70점 이상, 60점, 50점 이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서에서 다루는 등급은 9등급제였고 여러분 5등급제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급이 아니고 점수로 보는 거야. 여기 학교가 좀 좋은 학교입니다. 대치동 있는 학교예요. 90점 이상의 평균이 77.3에서 90점 이상의 17.3%, 1학년 때 표준 편차는 14.9점인데 이거는 뭐 수행 포함하니까 보통의 시험은 수행 표준 편차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한 문제 10점짜리 틀리면 등급이 바뀌는 거지. 중간고사 점수 합 60이니까 곱하기 30%. 기말고사 점수 30%에다가 40을 더했을 때 100이 아니고 90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여기 지금 90으로 쳐야 되겠죠. 여기 넘어가면 50이겠죠. 50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다가 10분의 3으로 묶어가지고 곱하겠습니다. 얘네들 점수가 50에다가 3분의 10이에요. 3분의 500이죠. 3분의 500이 3, 1은 3. 3, 6, 18, 3, 6, 18, 16, 16, 16, 16, 16, 16, 16이니까 보통 80점 정도? 그런데 다른 학교도 포함시키면 보통 75점 정도면 1등급이 만들어집니다. 고1 애들이 예비 고1 친구들이 고1이 돼서 가장 처음 충격받는 게 내가 어떻게 이런 점수 나오지? 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중학교 때는 잘 보면 100, 못 보면 92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공부 좀 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 그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어. 100점은 전교의 한 명이거나 없습니다. 시험이 아주 쉬운 학교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75점이나 80점 그 사이에서 1등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돼. 표준 편차도 되게 작고요. 그런데 이건 2학년 자료인데 2학년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평균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A가 지금 2.2로 바뀌어요. 여러분 학교가 보통 300명에서 400명 사이일 겁니다. 이 학교는 420명이라서 좀 많은데 400명 기준으로 보면 100분의 17만 해볼게요. 7, 4, 28, 68명에서 400에서 100분의 2니까 8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시험이 게 어렵다. 2학년 가면 뭔가 평균도 뚝 떨어지고요. 90점 이상의 절대적인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고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내가 가는 학교가 진짜 무서운 학교다. 아니면 그렇다고 쉬운 학교라서 방신하면 절대 안 되지. 미리 파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겨울방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이 공통수학 1, 2죠. 개정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바뀌었어요. 좀 가볍습니다. 공통수학 1, 2가 무조건 중요하죠. 아마 대수나 다른 과목도 선행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텐데 공통수학 1, 2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중에 공통수학 1이 훨씬 더 중요해. 선행을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많이 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 봐. 너네가 시험 보는 건 공통수학 1이다. 투자를 해서 뭐해? 당장.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1, 2를 집중적으로 좀 하시는 거고요. 대수나 이런 과목까지는 선택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뺄 필요는 없어요. 선행을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통수학 1, 2를 모두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공통수학 2까지 하고 선행을 한 다음에 입학을 하잖아? 그럼 3월 달에 여러분이 2가 기억나고 1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하는 방법은 2월 달에 공통수학 1 집중 기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공통수학 1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평가받는 과목입니다. 과목 선행은 1월까지만 진행하시고요. 2월에는 고난도 문제집이랑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학습하고 입학하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도 문제집이랑 기출문제집은 정말로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블랙 라벨도 좋고요. 자이스트리 도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난도 기출문제집을 정말 2월 달에는 바셔버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3월 달에 들어가야 아니 한 번 푼덕 어떻게 되겠어. 그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저장해놓고 입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니까. 그렇게 3, 4, 5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는 거지. 자 첫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동력이 돼요. 첫 시험을 못 보더라도 김양호에서 잘 볼 수 있고요. 우상향 이래가지고 점수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거 희망회로야. 일단 잘 보고 나서 그 동력을 받아서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를 탄력받고 훨씬 낙고 나가는 게 유리하단 말이죠. 지금은 예비고일 친구들이 경험을 받을 때 전부 다 공부해요. 고1에서 고2로 넘어갔을 때 그 비율보다 고1은 전국의 모든 고1들이 중간고사를 여러분 이제 12월 초면 김양호사 끝나잖아요. 그럼 12, 1, 2, 3, 4 적어도 5개월 동안에는 고1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야. 전부 다 되게들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절대 1등급 비율이 10%나 된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10%나 되기 때문에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겨울방 알차게 보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